KF-21 6세대 비전 충격 공개 미국 CNN이 집중 발표한 KF-21 잠깐 날개 쪽에 뭐죠? 한국 핵심 기술 확보에 있니? 대반전 KF-21 보라매는 성능 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하지만 오는 2026년쯤 예상되는 양산 단가가 대당 천억 원대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너무 비싼 KF-21 단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발목을 잡아 수출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측은 가격 경쟁력 약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영규 한국항공대 교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 생태계 붕괴로 전투기의 항전장비 데이터버스, 데이터버스 해당하는 럴류, 나인 리플레이서벨 유니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4.5세대 전투기들의 평균 단가가 1500억 원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옵션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비싸다고 주장하는 KF-21 양산 단가, 1000억 원대 역시 6세대 전투기로까지 진화가 가능한 KF-21의 성능 및 확장성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것이다. 물론 아직 KF-21의 양산 단가는 결정되지 않은 데다, 통상 전투기는 개발 초기 양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량 양산이 추진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체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매비는 30% 유지비는 70% 정도로 잡는 게 통상적인 만큼 유지비를 낮게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유지비는 4.5세대 전투기에 비해 1.5배 정도로 꽤 비싼 측에 속한다. 그러나 KF-21은 F-16급 수준의 낮은 운용 유지비가 예상된다. 총 수명 유지 비용에서 5세대급 전투기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 국제공동사업을 통해 체계개발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 금액이 6천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먹튀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계약 유지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KF-21의 사업 성공과 향후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첨단 전투기 공동개발의 의미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비 분담 목적도 있지만 48대 초도 수출 물량을 고려한 우리 정부의 대의적 결정이었다며 최근 당선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KF-21 개발 참여와 협력. 48대 확보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등 국산 전투기 수출 신화의 시작을 만들어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운용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국산 항공기 도입으로 이어졌다. 현재 F-50은 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안보벨트의 핵심 기종이 됐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K-방산 신화 시작의 상징적인 국가로서 KF-21까지 첫 수출 계약을 맺게 되면 수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분담금 문제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KF-21의 사업 성공과 첫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국산 전투기 수출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포 초강수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를 겨냥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지원을 재검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발끈했다. 최근 긴장도가 누그러지는 듯하던 한러 관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물고 물리는 맞대응 국면을 맞으며 네드라인, 금지선을 넘을 우려마저 제기된다. 6월 20일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북으로 조약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러시아가 한국에 설정한 네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한국이 대규모 무기를 지원할 경우 2년째 우크라, 침공전에 발이 묶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모처럼 한러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라 싶었는데 공연불이 된 셈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6월 5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의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북러 회담 전부터 북러 협력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합의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군사개입 여지를 담은 조약을 체결하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크라 전 장기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 얽매인 현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어떤 계기로 우크라 무기 지원을 실행한다면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반면 2년 이상 우크라를 원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는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크라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북러 협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체결만으로도 위협이지만 더 나아가 조약을 근거로 대북 군사 지원을 늘리는 등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도 우크라 무기 지원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의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천막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의 목소리가 컸지만 미국의 포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이어 왔을 뿐 직접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세계로 수출되는 K-방산에는 우크라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이 가득하다. 특히 우회 지원 대상인 155mm 포탄이 가장 위력적인 수단으로 손꼽힌다. 155mm는 나토, 나호,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이다. 한국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300만발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여타 서방권 국가들과 비교해 보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분당국가, 특성상 추가 생산 역량마저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우크라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유용할지 윤곽이 나온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8-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됐고 이후 추가로 다연장 로켓, 마야스, 천무까지 구매하기로 했다. K-9 자주포는 루마니아도 최근 구매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6월 20일 이하 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며 무기 지원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초강수를 둔 우리 정부를 향해 푸틴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다시 공개 경고장으로 되받아쳤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를 우크라 전투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라며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아마 한국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를 달래려는 언사도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북으로 조약상 군사원조는 오직 침공을 받았을 때만 적용됨으로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에 북으로 협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면서 우크라전에 대해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어떤 국가도 지원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러가 서로가 극히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말로 건들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는 상대를 향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주의하라는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한러 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껴 적당한 시점에 우리나라와 접촉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전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한반도에서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법적 societies